이게 뭐 하는 거예요? 내 마음을 이 봉투에 담았어. 받아줘. 우리 계약 연장합시다. 100년으로. 무슨 이런 계약서가 다 있어요. 설마 이거 프러포즈 하는 거예요? 박우경 씨가 결혼식일 연기해 줄 마음이 있다면 거기 사인해 줘. 평생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가고 싶어. 사랑해요, 선생님. 나 같은 놈을 사랑해 줘서 고마워. 사랑해, 박우경.